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대우조선 노조 관계자들이 거제 시장실을 방문해서 집키를 마구 이렇게 흔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블로그를 한번 찾아보니까 거제의 뉴스는 좀 더 상시한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 번 정도 정리하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일괄 매각 반대 노조 측의 일부 관계자들이 주장합니다 아마 전부 노조원들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늘 좀 선명하고 과격한 그런 입장을 표명하시는 분들이 모든 단체 운동에서는 분위기를 결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한번 거론하고 싶은 것은 거제 시장실을 방문해서 그렇게 항의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가 있는가라는 점을 한번 짚어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식회사는 주주 소유입니다 주인이 노조원들이 아니라는 셈이죠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괄 매각을 하든 부분 매각을 하든 그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지배주주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대우조선에서는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그 결과로 국채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주주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계자료를 보니까 55.7%를 산업은행이 소유한 그런 일종의 국영조선회사가 됐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1999년도 대우그룹이 해체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대우조선이 결국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본의 아니게 산업은행이 지배주주의 역할을 그동안 맡아왔습니다 그럼 산업은행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부분 매각을 할지 일괄 매각을 할지 누구에게 팔지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산업은행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 것이 무엇이고 다른 사람 것이 무엇인지 내 권리가 무엇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가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노조원들의 거제시장에서 다투는 그런 일을 보면서 제가 그냥 본능적으로 보인 반응은 그것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재산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로는 그동안 대우조선에 우리가 얼마나 투자를 했냐 이야기죠 10조가 넘는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모든 돈은 기회비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막대한 돈이 좀 더 생산적인 그런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됐더라면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신문기사를 보더라도 2015년 또 10월 달에 4조 2천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16년 또 11월 11일 달에 2조 8천억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2018년 또 3월 23일에 2조 9천억 정도를 투입하겠다 아마 10조 이상 정도가 단일 기업에 투자가 됐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동안 대우조선의 관계자들은 세금이 지불한 보조금을 갖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무사히 인수에 성공하게 되면 20년 만에 민영화가 되는 겁니다 사실 주인 없는 회사가 된 다음에 공적 자금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산업은행과 같이 그렇게 국책은행 관계자들이 또 파견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회사를 누가 챙기는 사람이 참 더물 거라는 이야기죠 그냥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크게 무리 없이 그냥 있다가 나가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적 자금이 투입된 회사는 가격이 좀 낮은 수준이라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주인을 찾아서 매각하는 것이 세금 낭비를 줄이고 회사를 살리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죠 20년 동안에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인 있는 회사였으면 훨씬 더 야무지게 경영을 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우리가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주인을 찾아서 넘기는 것이 사회 전체가 다 이익을 보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0조 원 정도의 공적 자금을 20년간 받은 회사니까 노조원들도 그렇게 무리한 요구나 염치 없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10조 원을 그냥 일반 납세자들이 돈을 그냥 지불한 겁니다 일종의 보조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의 조선 관계자들이 세계무역기구의 대우조선의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해서 재소하겠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죠 세계무역기구의 그런 질서 하에서는 특정 국가가 특정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을 엄격하게 검하고 있죠 정말 이런 공적 자금이 투입된 그런 회사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책임감을 조금 더 크게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이제 지나간 일은 할 수가 없고 대우조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너전감이 있지만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해서 주인 있는 회사가 되면서 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규모의 경제라든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명실상부한 의미에서 세계 1등 가는 그런 조선회사로서 거듭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은 때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죠 재산권 측면에서 보면은 자기 게 아닌 거죠 종업원이라는 기본적으로 주인과 계약관계 있기 때문에 뭐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또 그와 같은 부분에 대응해서 종업원들은 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의무가 주어져 있는 셈인 거죠 언제 정도가 되면 관청을 찾아가서 고함을 지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겠냐 이야기죠 거제시장이 무슨 권리로 그냥 산업은행 지배주주하고 현대중공업 사이에 사적인 거래관계에 개입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무슨 입장을 내놓을 수 있겠냐 이야기죠 좀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해지고 옳은 게 뭔지 틀린 게 뭐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해야 장기적으로 나라가 기반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를 기점을 해서 대우조선 해양이 좀 더 근실하고 강하고 존경받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름길은 현대중공업이 인수해서 정상화를 시켜 나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진 빚을 갚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우조선 해양과 관련된 노조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논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